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이 오늘 전격적으로 탈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입장 발표문에 보면 김남국은 잠시 떠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를 한 것 같고 그런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의 이런 탈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김남국의 탈당계를 접수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욱 의원의 이 말은 바로 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지금 탈당할 거라는 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파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한 면피수단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자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되면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이 이원욱 의원이 글을 올리고 난 뒤에 딱 하루 만에 김남국이 탈당을 했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이 지금 이 김남국 사태를 당 안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원욱 의원의 이 발언 내용들을 SNS에 올라온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원욱 의원은 탈당한 면피의 수단일 뿐이다. 당이 책임 주체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의 탈당기를 접수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진 탈당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설령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려 한다고 해도 지도부는 안타깝지만 탈당계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당하게 되면 그 직후부터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이 보여준 일탈될 행동에 대해서 안타깝다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과 진영을 떠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연일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고 민주당이 코인의 넓혀 빠졌다는 비아냥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있는 당내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김남국을 감싸고 돌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공감력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낯뜨곤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또 당 지도부가 오늘 김남국 의원에 대해 당에 입힌 룰을 감안해서 윤리 감찰단에 해부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호 발언으로 물을 일으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에도 오후 2시 개의 전까지 무려 28건의 코인 거래를 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스스로 의정활동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격을 추락시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보면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발언 문제만으로도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했다고 하면서 탈당도 탈당 권유도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회피를 위한 수단을 삼겠다 또 만들겠다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탈당하는 것은 완전히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 꼼수를 드는 것이다 라고 이원욱 의원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원욱 의원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속 의원의 일탈 행위는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가 문제로 끝날 수 없다. 민주당이 만든 문제를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도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전면적인 징계 절차를 발부라고 요구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출발점으로 전면적 세실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역시 당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것이 곧 마지막으로 남은 민주당원으로서의 책임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탈당한다는 게 끝이 아니고 바로 지금의 징계를 들어가야 되고 이 징계가 바로 민주당의 바로 시원은 시발점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라는 것은 김남국이 지금 코인 거래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에서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도 본인은 아무 문제없다 해놓고 탈당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꼼수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탈당하는가. 그러니까 돈 받고도 돈 봉투 돌려놓고도 탈당하면서도 했던 총령길 말들이나 똑같은 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원옥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공직자 재산 등록에 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올해 12월 말이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차적으로 등록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나 국내 비등록 거래소까지 포함해서 코인 지갑을 갖고 있는 의원은 당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 거래소뿐만 아니라 비등록 거래소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엄청나게 많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시코를 회피한 의원이 나중에 코인 투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공천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지도부의 강력한 결의도 보여줘야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 여기 김남국이가 바로 이거 어디 오리라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탈당을 해버렸는데 오늘 오후 4시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오후 4시에 최신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또는 김남국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의총을 열어가지고 오늘 관련된 내용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이 탈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을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민주당은 자체가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당이 아니다. 이거는 범죄자들이 모인 범죄자들의 속을 갖다 우글우글 곳곳에 코인, 돈봉투, 대장동, 백현동에다가 노웅래, 이정근 거기 모이는 사람들 보면 비리백화점입니다. 그렇게 당 대표가 저러니까 밑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심하다 하는 건데 민주당의 당규에 따르면 탈당은 탈당계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당규상의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게 되면 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당 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김남국이 탈당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그걸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탈당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탈당계를 수리하지 말고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지금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서울 남부지검과 영던보 경찰서가 각각 수사에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부지검은 수사를 하고 있던 주체였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던보 경찰서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서 김남국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경찰 수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김남국에 대해서는 탈당이라는 꼬리를 자르지 말고 징계를 해라. 안에서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김남국 사태는 만약에 여기서 탈당 처리한다면 민주당 안에서도 코인 로비를 받은 사람이 엄청 많겠구나. 지난번에 P2E 과세 유예하자. P2E 관련돼서 이런 걸 규제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이재명을 포함한 상당수 사람들이 로비를 받았을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러니까 김남국 혼자 해먹은 게 아니고 여럿이 해먹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김남국에 대해서는 탈당하지 말고 징계하라. 하고 이원욱 의원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